여수야대 국회의 위력으로 오늘 추경처리를 무산시킨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각종 청문회까지 그동안 삐걱거리던 야권 공조가 재정립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림 기자입니다. 추경 무산의 직접적 계기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두 야당의 일방적인 누리과정 예산 6천억 원 증액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추경 양보를 계기로 정체성이 뭐냐며 설전을 벌이던 두 야당은 추경 무산을 계기로 다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사드, 세월호 문제에서도 두 야당은 적극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서두르지 않지만 반대 입장은 숨기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북에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외부 안보적으로 훌륭하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무기 경쟁으로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가운데 야권의 공조 움직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